9월 한 달 동안 호주 또 일본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 귀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시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일본이나 이렇게 외국을 나갈 때가 되면 외국에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를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오고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냥 늘 주님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가는 것 호주를 갈 때도 그런 느낌이었고 일본을 갈 때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온다 그러지만 사실 그냥 주님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변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모인 사람 수만큼 처지가 다르실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핍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길을 가게 됩니다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다를 거예요 우리가 더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또는 손으로 만지거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제 오시면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가르치실 거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분 중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죄야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라고 결신 초청을 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 그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악한 짓을 많이 했느냐 묻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리에서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죄냐 구원의 은혜를 속주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또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걸 성령께서 깨우쳐주세요 여전히 지금도 죄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사탄은 심판받았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일부러 죄 짓는 삶 살 이유가 없어요 마귀 따라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도의 변화입니다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기도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신다면 왜 우리 기도가 꼭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왜 응답은 또 안 해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느냐 기도에 대한 질문은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에 대한 좌절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생각 때문에 기도에 대한 좌절이 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마음껏 기도해도 돼 마음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든지 다 달라고 칭을 내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지송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이 지송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 세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가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는 막힘이 없는 완전히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26절 27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 특별히 27절에 친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친히 같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 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기보다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전혀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여전히 기도의 약속을 응답에다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좌절이 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나는 기도의 체험이 별로 없는데 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건 기도의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도 우리 영혼에는 복이 안 돼요 그렇게 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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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복이 안 돼요 10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악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응답에다가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나는 응답받은 게 없어 나는 기도해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조르고 조르고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막 투정을 하고 화를 내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든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불행해요 복된 아이예요 그 아이의 심정에서는 아 나 엄마 아빠 바꿔야 되겠어 이럴 정도로 속이 터져요 엄마 아빠 나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런데 그 아이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떼쓸 부모가 있다는 거 조를 부모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이네 그 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어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너가 해달라는 대로는 해줄 수 없어 그건 너에게 해로와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떼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떼쓸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이 오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뭐든지 기도해도 구해도 다 응답받아요 안 된다는 말조차도 응답이라니까요 안 돼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사진 보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 보고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사진은요 그대로 이루어주고 말구를 떠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안 돼 응답이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니까요 떼쓸 수 있는 복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복 나는 그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번은 중국 천진에서 한인교회에서 부흥의 부탁을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날 월요일에 인천공항에서 중국 천진으로 가려고 탑승 수속을 하는데 제 중국 비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난감한지 오늘 가야 오늘 저녁부터 집회인데 도무지 비행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가야 됩니다 지금 2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갔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 천진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는 2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릴레이 기도 하고 부흥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강사가 못 오게 된 거예요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다시 급히 중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고 이제 이틀 뒤에 집회가 연기가 됐죠 그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로서도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그 금식함에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부흥의 말씀이 다 바뀌었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수요일 저녁에 이제 가서 집회를 참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요 그렇죠? 정말 뜰뜰한 강사가 와서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 시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눈물바다였어요 큰 애였어요 집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집회를 돌아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집회예요 그렇지만 그 두 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주목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개섭만의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됐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있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결국 십자가 지셨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게 개섭만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32절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섭만의 동산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도의 축복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100억 원이 생긴 거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기도하고 암병이 고침받은 거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생각이 복잡해지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충분하지 그게 더 좋은 거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을 때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응답 못 받았어요 아니 잘 행동하고 처신 잘한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갔어요 이제는 더 어려워져요 얼마나 그 감옥에서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응답 못 받은 것 같았잖아요 요셉은 기도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기도한 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계속 왔어요 10편 105편 19절에 그때 당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분명히 집에 보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있었어요 이게 요셉의 기도의 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요셉의 아이디어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요셉의 창고를 이루시고 그 기근 중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 다 구원했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예수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때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도의 권세라니까요 그 기도의 권세를 못 받은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중에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애초에는 예정이 없던 후지시에 있는 어느 교회의 봉헌 예배였습니다 75세가 넘으신 여성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자기 집 정리해서 그 일본의 예배당을 봉헌한 거예요 그럼 그 성교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나이도 이제 75세 넘으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막하고 그걸 어떻게 참 그 성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봉헌 예배예요 설교를 해야 돼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실험을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아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설교다 그 성교사님보다도 저야말로 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제 시점에 와 있잖아요 주님은 그 성교사님의 교회 봉헌 예배를 통하여 제가 설교하게 하면서 제 설교를 저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섭리로 그 일을 진행하신 것임을 깨달았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가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들은 이제 환란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제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답이었어요 환란을 면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뭐가 응답이에요? 두려움이 없애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환란 중에 순교 중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피해서 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힘을 통하여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러니까 기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런 생각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다 아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그 죄책감 그게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세요 이제는 그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성찬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권세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뭐든지 기도해도 돼 때 써도 좋아 예수민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응답입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의 복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